저기 있으신 분들은 285쪽이구요 여기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녀왔습니다. 자리 교체도 비슷하거든요. 되게 흘러져요. 저는 교회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부탁드릴게요. 무언가 만드는 일은 현실을 껴안는 일이다. 창의적 인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던 미하인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? 창의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창의성은 우리에게 가장 활기찬 삶의 모델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. 라고 얘기했다. 나는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할 시점이고 창작해야 할 시점이고 서로가 만든 창작물을 들여다봐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. 우리는 서로가 만든 창작물을 들여다보면서 덜 거칠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.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 그것이 소설이든 노래든 그림이든 시든 단순한 이야기든 상관없다. 무언가를 만들고 결과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면 무언가 변할 것이다. 박수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